여기에 이런 게 있고요. 목도리. 있고요 뱀 베스트 한 거. 도마뱀. 목도리 뭐? 넌 좀 가만 있어. 목도리. 겨울에 뭐 풀러? 통과해요. 통과해. 올라가 올라가. 목도리 도마뱀. 가위. 가위? 과일. 과일? 동그랗고 초록색. 동그랗고 초록색이야? 그런 과일이 몇 개나 되니? 이지윤 씨. 쫙쫙 벌려놓읍시다 이제. 가보겠습니다 시작. 있잖아요 이거 아프다고 했는데. 복통. 아프다고 했는데 거짓말 이게 뭐죠? 대병. 그렇죠. 이지윤 씨 도마오세요 도마오세요. 도마오세요. 제 개념을 모른다니까. 내가. 검은색이야? 가위. 형? 선배? 동생? 형을 다른 말로. 형님? 아이고. 오? 오빠? 그렇죠.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.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.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. 이거 그냥 TV에 나오는 건데. 막 자동 주문 되고 그런 거. 홈쇼핑? 그렇죠. 왜 이런 거가 잘해. 왜 이런 거가. 아. 아. 맞다. 아니 나라인데. 어. 커피도 있고. 브라질? 그렇죠. 좋습니다. 장애가 어떻게 있군요. 이거 우리 집에 키우는 파츠뉴. 도마뱀. 아니 도마뱀 말고 큰 거. 아. 얘들아 분들이 알기는 힘들죠. 내가 큰 거. 도영용. 초록색. 색깔 변화한 거. 미안해 모르겠어. 초록색. 진짜 모르겠다. 아. 아. 휘. 휘파람. 오. 휘. 뭔지. 호루라기. 거짓이 아니라 진짜요. 정말. 아니. 진실. 그렇죠. 진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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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에 사는 건데. 말 같이도 생겼고. 혜막. 그렇죠. 좋은 거 같아요. 있잖아요. 태국의 맛있는 거. 그래. 태국의 맛있는 거. 개. 개. 그렇지. 개보다 큰 거요. 필리핀도 있어. 킹크랩? 아무나 설명해봐 먼진아. 색깔? 아 많이 맞췄습니다. 신등이 아니 신등이 좋아하잖아. 다음은 누구죠? 유경민 씨! 지금 저희가 1급 점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최소 2점까지만 따라 붙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5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갈겠습니다. 시작! 이거는 아빠가 어린이 땡땡이었어요. 자동차? 배우? 아빠가... 아빠가 옛날에 어린이 땡땡. 뭐 하셨어요? 아이고... 아까? 우리 합창단? 단을 빼요. 합창! 그렇죠! 미안해. 선생님한테 얘가 이랬어요, 은하우 선생님. 고자질! 그렇죠! 왔다, 왔다, 왔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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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는데... 아... 고민? 아... 보통? 아... 영어에 통과해야겠다. 아, 종이가 통과를 하네. 물속이... 안에... 오항! 그렇죠! 예! 선전에서 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나타나게 좀... 고장? 아, 수고를 했습니다. 다시 종이. 그러니까 지방이랑 비슷한 건데요. 좀... 몸에 나쁜 거. 아, 나쁜 거 지방. 콜레스테롤? 오케이! 콜레스테롤 진짜 좋았어. 됐어, 됐어, 됐어. 목소리가 좋은 새요. 꾀꾸리? 예! 오케이, 나있다, 영어. 아, 영어, 영어. 바다 속에 있는 거. 상어? 호래?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? 문어? 오징어? 빵인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컵에다가 담아가지고... 모피! 오케이!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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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, 동점이야, 동점! 동점!